그 케이크가 너무 맛있는 거에요. 엔디가 정말 많이 왔어. 잠깐 물컥 했는데, 물컥 했는데 그 이유가... 2화를 한 번 보면서 또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지 한 번 얘기를 나눠볼게. 2화를 보니까 또 누워있네. 지문에도 누워있다고 써져있지 않거든. 동선을 맞출 때가 있어. 카메라가 들어와야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배우들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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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위치할 거예요? 이제 물어보시니까 세인이는 항상 저 여기 그냥 누워있을게요. 이거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었던 기억이 나네. 한이가 세인이한테 마치 너를 좋아하는 거 같다고 도둑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건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한이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게 이제 바지를 피켜올리면서 주먹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환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주먹으로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 바지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랑 주먹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애드립이었던 거지. 미리 사전에 준비되었던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 이 생일 케이크를 생일 얼굴에 꽉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떻게 피해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근데 이 뒤에 이게 마지막 씬이 아니야. 이 뒤에 씬이 나왔단 말이야. 보통 분장을 딱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기다. 하고 빠방 막이는 순간 근데 그 케이크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케이크 너무 맛있어서 그 뒤에 촬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었어. 아 이걸 보니까 또 그 두격이. 하기 전에 나만 긴장했고 애들은 다 신났어. 이걸 얼굴에 꽂을 생각에 애들은 다 신이 나가지고 한 번에 나이가 진짜 한 번에 제대로 꽂아줘라. 이러면서 나 혼자 긴장했지. 나 혼자. 이거 제아가 이제 세인이가 손톱을 하도 뜯으니까 손톱에 피아노 관방으로 매니큐어를 해주는 부분이거든. 이 장면에서 세인이는 또 누워있어. 누워서 자는 부분인데 정말 잤어. 진짜 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톱. 또 아지트에 피아노가 있잖아. 이제 엄마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아지트를 찾아가고 피아노를 바로받고. 이제 세인이가 아지트에 있는 피아노 관방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NG가 정말 많이 나왔어. 그냥 피아노 관방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옛날 피아노 시기라서 들어서 슥 밀어야 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는 피아노다 보니까 삐컥삐컥 되는 거지. 근데 자꾸 한 다섯 번이 NG가 났던 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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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룰컥 했는데 룰컥 했는데 그 이유가 세인이가 피아노를 딱 마주하고 앉아있었을 때 옆에 뭔가 연기책이 느껴졌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생일이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때 세인이로서 내가 들었던 생각과 감정은 뭐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고 나의 그 엄청나게 공허했던 그 부분들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없거든. 솔직히 세인이가 어른인 척하고 하지만 나이가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을 때야. 엄마가 그렇게 나타나 줬으니까 너무 감사함을 믿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난 너무 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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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